윤설씨가 먹을 거란 생각으로, 아쉽게. 자, 컷! 자, 오픈과 휴식하고 다음 시에 들어갑시다. 오픈과 휴식해요. 유설씨, 나 보러 왔어요? 에휴, 쟁일. 연락 한 번 없네. 누구 전화를 기다리는데 하루 벌벳 번 휴대폰을 열어봐요. 있어, 인마. 아니, 그나저나 이 여자 너무 냉정한 거 아니야? 아니, 무슨 사고라도 생겼나? 분명히 감사 인사라도 할 텐데, 연락이 없네. 형, 누구, 누가요? 있어, 밀물. 여자구나, 그렇게 자꾸 신경 쓰는 거 보니. 그냥 이참에 확 고백해버려요. 형을 누가 마다해. 이거 봐, 이거. 재벌가로 커밍하고 났더니 일하지 않은 러브콜도 밀물이에요. 어쩐지 품격이 달랐다나. 참, 언젠 까칠하고 예민한 듯 하고 무치를 하더니 간사하니깐. 아, 나 이거 왜 이러냐, 응? 온통 윤자랑 설자밖에 안 보이네. 좋아, 전화 안 오면 내가 직접 하지 뭐. 온통 윤자랑 설자밖에 안 보이네. 접니다, 도취. 어디에요? 지금 좀 볼 수 있어요? 왜요? 아... 저 그게, 저... 저 별일 아닌 거 같은데 근무중이니깐 나중에 통화해요. 그럼 안녕히 계세요. 여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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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참. 아이, 별일 아니겐. 당신 때문에 아무것도 집중이 안 되는데. 좋아. 얼굴 보고 얘기하자. 일단 얼굴 보고. 점점 당당하게. 남자답게. 헉. 점점 당당하게. 빨리. 그럼. 이렇게. 400이. 친구라. 다시. 한번 바라봐요.